안녕하세요 하마티비 딱풀입니다 오늘 나온 현장은 바로 뒤에 보여지는 전원주택인데요 오늘은 8개동 8세대 온전히 저희 집만 사용하시는 전원주택입니다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 실내는 32평 정도 나오고 이 대지 지분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개인 주차공간과 잔디 텃밭까지 해서 대지 지분이 무려 104평 정도 나오고요 조용한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데 인프라까지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 찾으신 분들 많은데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가시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나와 있는 향남 15마을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행정복지센터, 소방서, 관공서들까지 다 밀집되어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이미 입주하신 세대들이 많은데요 이 개인 텃밭 공간을 자유롭게 좀 꾸며놓으셨어요 이거 주차공간 살려 두시고 여기 평상 놓으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아니면 개인 창고를 만드셔서 개인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이신 분들도 여기 주차공간 충분히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꾸며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마당을 지나서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다마티비 개인 주택이다 보니까 보안 상태 굉장히 걱정스러우셨죠? CCTV 양쪽에 4대, 무려 4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공간 보여드릴게요 전실로 들어오시면 키 큰 장 6칸 준비되어 있고 허리 시공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오시자마자 다크 그레이 톤의 타일이 고급스러운 전실을 보여줍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시자마자 1층의 거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는 저희 개인 텃밭이 보여지는 텃밭 뷰가 보여집니다 채광이 잘 들어오고 거실 폭은 3200이 나오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구족자님들께서는 이 냄새가 잘 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나무 향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주방은 깊게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시공되어 있음에도 왼쪽에 냉장고짜리 한 대, 위에, 옆에 수납공간이 여유가 더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환기창 잘 크게 시공되어 있고 일반적인 주방창 같은 경우에 작게 시공되어 있지만 오늘은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이 창들도 시원시원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파세코 후드와 이 3구 하이라이트 너무 예쁘게 잘 시공되어 있고 이쪽에는 음식물 처리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방공간 보여드렸고 뒤쪽에 있는 메인 욕실, 다용도실 1번 방이 있는데요 이동하기 전에 이 가운데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실과 주방, 안쪽에 방까지 모두 다 시원할 수 있는 센스 있는 위치예요 옆쪽에 있는 1번 방 들어가 볼게요 1층의 안방입니다 사이즈가 3200x3200 대형 사이즈로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역시나 앞쪽에는 큰 창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 시트가 있을 정도로 벽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데요 1층에서 방이 한 개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메인 안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 위층이랑 아래층이랑 3대 분리가 되도록 여기서 한 3대가 사용하셔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메인 욕실 이동해 볼게요 와 메인 욕실 굉장히 넓습니다 전원 주택이다 보니까 메인 욕실도 굉장히 넓고 뒤쪽에 환기창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죠 회바라기, 일체형 수정과 거울 선반, 세면대, 양변기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다크 그레이 마블 타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던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자 이어서 1층에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바로 1층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1층에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수정이 시공되어 있다 보니까 워시타워 시공해 두시고 1층에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간 넓어요 자 이렇게 해서 1층의 모든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계단 보이시죠? 계단 밑에 공간도 북박이장을 시공을 하셔서 이 공간도 죽이지 않고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2층에 바로 앞에 싱크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도 3대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싱크대와 하이라이트 2구가 시공되어 있고요 후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3대 밑에랑 위에랑 분리해서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시면 2층에 방이 몰려있기 때문에 주 생활 공간은 2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2층에 있는 욕실 들어가 볼게요 2층에 있는 욕실도 1층과 동일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뒤쪽에 환기창 잘 나와 있고 이거 없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전원주택인데 1채형 해바라기 수전 잘 시공되어 있고 세면대, 거울 선방까지 동일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2번 방 가볼게요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도 3300x3300이고요 밑에 있는 1번 방과 동일한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8개동 도로가 보여지고요 창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역시나 이쪽에 나와 있는데 오늘의 현장 모든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안방 크기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가구들 들어오셔도 부모님 아니면 자녀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 저희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저희 부모님도 여기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거실과 주방가관을 좀 줄인 대신에 모든 방의 크기를 모두 넓혀놨어요 자 이어서 2층의 거실 보여드릴게요 2층의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2400 나오고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방들이 넓잖아요 여기는 아니면 거실을 이렇게 쓰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자리에다 소파를 두시고 그렇죠 여기다가 TV 다이 넣고 여기다 TV를 놔서 오 그냥 넓은 거실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의 집은 앞에 마당부터 모든 방들을 다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전원 주택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거실에도 물론 시스템 에어컨은 있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펜트리 룸 공간 들어가 볼게요 거실에 달려있는 펜트리 룸 공간인데 여기는 시스템 장을 사용하셔서 수납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시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사용은 마음대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마지막 3번 방 사이즈 3000에 3200 나옵니다 3번 방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빠져서는 안 될 거 뭐가 있죠? 아 지금 복층인데 여기 테라스가 없네요 아직 그렇죠 테라스 비밀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3번 방 마지막 공간 마저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라스 공간 이동해 볼게요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공간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오늘의 집은 보통 테라스 같은 경우에 바베큐 공간으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아이들 노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공간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의 집은 대지 지분이 104평 100평이 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홈카페로 사용하시거나 아니시면 흡연하시는 분들 나와서 흡연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시면 저녁 노을 질 때 이 밖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피니님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똑같은 건물 옥상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뭐가 하나씩 위에 올라갔네요 이거 그렇죠 건물들마다 태양열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다 보여드렸습니다 화성시 향남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이었고요 도심 속에 있는 단독주택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죠 대지 지분이 무려 104평이 나오고요 올해 안에 향남역이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남역이 개통이 되면 주변 인프라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가시면 향남 10원 마을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관공서, 대형 홈플러스 마트까지 도심 속에 있는 오늘의 현장 궁금하시죠? 매물번호 기억해두셨다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하마티비 떡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티비 떡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티비 떡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